오늘 저녁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뮤직비디오를 잠깐 시청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흘린 나라의 땅이 아름다운가 아마도 우리가 흘린 나라의 땅이 아름다운가 아마도 우리가 흘린 나라의 땅이 아름다운가 나라의 땅이 아름다운가 나의 땅이 아름다운가 네 밤과 Hispia 나의 땅이 아름다운가 그리스마저한 마치 그리스마저한 라이브의 땅이 아름다운가 그리스마저한 예상 우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들어간으로서 파괴하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은 정말로 깊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연은 정말 깊은 값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I'm alive with music, haunting my soul, 풍력을 진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이 땅에 사는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노래로 마음대로 노래하곤 하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다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신 후원자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모든 자연들은 통곡하고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더 자연이 울고 소리칠 때 주님 우리도 역시 상처받고 또 슬퍼집니다 주님 이 주의 창조물이 죽어갈 때 우리도 함께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응급상황들이 있어요 이 땅 어디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동지역이에요 이 정말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1,600명, 1,600여 명의 아이들이 화학무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 인간만이 왜 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병적인 죄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완전하고 예쁘게 창조된 자연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결코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에덴을 잘 돌보도록 책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연을 이 땅의 정원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될 책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원의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전부 다 너희가 먹되 단 한 나무의 것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죄악의 바이러스가 되는 저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와는요 뭔가 그것을 먹는 순간 헷갈리도록 뭐가 의롭고 뭐가 죄고 악인지를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헷갈리도록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그녀는요 단지 선한 것만 알고 지내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자꾸 죽게 번민케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주 고기심을 굉장히 고기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와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에 이 하와는 보다든 넓은 지식의 세계로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새겼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생명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를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걸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죄악적 바이러스에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기를 문둥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 하와가 저 쓰라린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그들은요 정말로 나뭇잎으로 그들을 감싸는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더 이상 연결될 수가 없는데요 마치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처럼 바로 죄악적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경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아름다운 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악적 바이러스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이런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어요 바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문제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here is an urgent alert. An urgent alert went out as soon as mankind was injected with the virus There was an urgent alert. That's why there was an angel with a sword. They had to get out. Urgent alert. All of heaven, all of the universe Man has got the virus of detachment. 마치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천사들에게 주사 나아졌을 때 천사들이 다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아담에게 그런 죄악적 바이러스의 주사를 맞았을 때 아담 역시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we know that, What did Adam know would happen if he ate that tree? If he ate the virus, What would happen to him? 바로 아담이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를 깨물어 먹었을 때 그의 신경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So we know that he would be thrown out the garden and he would certainly die 그는 그 적시로 바로 그 아름다운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고요 그리고 건네는 죽임을, 죽음을 막 봐야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And so we see how amazing the life worth that Adam had was the animals. He was hot. They were his friends. He loved them. He cared for them. 우리가 오늘 그 애완동물을 예뻐하듯이 아담의 시절에는 저런 맹수들도 아름다운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들이 키울 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So everybody was safe. Everything was beautiful and safe.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정말 예뻤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생명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things changed when Adam and Eve found himself to, when he found a partner, he found a woman to be his partner, his company 예, 바로 이 아담은 이런 죄악의 요소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구나, 자기의 배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창정을 받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얘기하기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정에서 살 중에서 살을 취해서 만든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기를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남자에게서 낳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깊은 연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결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존경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분열이라는 게 없었고요 거기에는 하나됨으로 말미앉는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므로써 그들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 영광의 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가 인간들 속에 침투하기 전에는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죄악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소리고 하나의 깨는 음성이에요 아름다운 confirmed 저기에 얘긴 이야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의심의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대로 이렇게 무언가 헷갈리는 이렇게 혼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사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혼돈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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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당신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고 덜고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이런 불안이 오면서 드디어 무서움과 덜림이 온다고 하는 것이예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극제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함으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제 틈을 주기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우리는 대때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이렇게 아주 헷갈리게 삽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죄악의 바이러스는요 첫 번째 혼돈하게 만들어 이게 맞느냐 틀리냐 모르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혼돈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죄악의 스텝을 밝게 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죄악의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야 그거 먹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될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당면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염려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두 번째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는 첫 번째 혼돈 두 번째는 의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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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죽을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을지 않는다 사탄이 죽을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을지 않는다 사탄이 죽을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는 의상적, 의상적 사탄이 너에게 의상적, 의상적, 의상적 예 바로 두 번째 이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은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불신을 넣어줌으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은요 너가 얘기하기를 너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렇게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두 번째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자꾸 속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속이기 시작되냐 네가 걱정이기 시작하는지 너의 몸이 속이, 마음이, 내 몸이, 너의 일에 오해 스트레스가 나에게 그래서 이 사탄은 바이러스에서 죽을지 않는다 자신의 cell들 죽을지 않는다 몸이 죽을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죽을지 않는다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만드는 그거를 틈타가지고 우리가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루트를 열어주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자신 있게 이래하면 사탈이 돌아올 수가 없는데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면 그거를 틈타가지고 바이러스가 자꾸 우리 속에 돌아나요 그래서 그 의심의 순간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므로 그 과일을 먹게 될 때 바로 죽음을 마고 가장 힘있고 멋지게 창조함을 받았던 이 아담들이 오늘날의 이 아담들이 병들고 아픈 것은 바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관계들이 바로 이 아담을 병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인간의 관계에 바로 사탄이 들어오므로 다 찢어지고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병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입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의 이입으로 하여금 아담의 적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또 사탄이 들어오면 남편이 아내의 적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적이 되도록 해버리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 좋아좋아 내가 죄악의 바이러스 먹을 거야 나 안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적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슬픔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상처 주는 대상으로 그렇게 삶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눈이 밝아서 나는 하나인과 같이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눈을 든 게 아니라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에 눈을 든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말이죠 술을 먹게 되면 바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악의 과일을 먹게 될 때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오 하나님이셔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죄악의 요소들을 죽이는 일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이렇게 죽이고 정보할까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이렇게 죽이고 정보할까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가 바로 아름다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나뭇들이 울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연출하듯이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반드시 제정합니다 지금 영어의 도와된다 이것은 정보할것으로 죽여요 즉, 당신은 죽여야 된다고 맥주가 죽이 됩니다 자연은 죽여야 된다고 옳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영어의 가정에서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운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죄있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 죽일 준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해결방법이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 죽여버리고 마는 거 해결방법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대로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죽잖아요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Because the person that dies for killing is responsible The person that dies When the person who dies to solve the problem Because the problem is that man is destroying the earth and man's solution is kill man somebody is going to die to get rid of the virus somebody is going to die somebody is going to die somebody is going to die to eliminate the virus to get rid of the virus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왜 중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죽이고 또 반대로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죽이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So according to the law of justice according to the law of nature of ecological cycle of the law of justice man should die according to absolute ultimate justice 이 자연의 모든 성리와 법칙은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탄인간은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인간이 인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and let's find a group let's get let's keep a group of humans that want to preserve life that want to do good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물어가는 사람들 but this is man's solution to this problem of the virus 아 the killing yeah to kill man man's solution 즉 인간의 인간이 그 죄를 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악을 죽이는 사람을 서로 죽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So if we come back to Eve and Adam 우리가 다시 Adam과 Eve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보면 Once they got the virus 그들이 이제 드디어 죄악의 바이러스를 위해 감염됐을 때 they suddenly their eyes opened up Oh my goodness Look 그들의 눈이 밝혀졌어요 찌어지기는 So they suddenly had a realization of another power that existed evil 예 바로 죄악의 힘에 의해서 죗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And so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part they had become the virus had become they had allowed themselves to become the temple for the virus 그래서 바로 그들이요 그때부터는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모든 성전이 되어버렸다 우리 몸이 So your body is a temple My body is a temple 여러분의 몸도요 사단의 성전이 되고 내 몸도 사단의 성전이 되어버렸어 And so we said Goodbye God Out And come welcome Virus come inside of me Come live in me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러고 퀵 찹 버리고 어이 사탄 Welcome 그러면서 사탄을 우리의 성전 속으로 부러들어 So we are a temple where the virus exists 우리는 바로 바로 그 사탄 죄악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허락한다 And so when Adam and Eve realized that They started to so sick They started to bring reasons And excuses They had to protect themselves They had to deal with the problem of this virus It was coming into them What must they do?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을 콱 찹 버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드디어 그들 스스로가 심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런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y started to protect themselves And this is where Self protection Rationalization Excuses Justification And establishing Our own government 우리가 바로 이런 Began It began With leaves Covering ourselves With our own efforts 자신의 자신이 벌거벗고 병들과 하는 것을 참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게 말라 말라버릴 저 나뭇잎 가지고 내 자신을 가리우는 것 같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리 지가 잘한다고 해도 저 가랑잎 가지고 내 수치 가지는 그것도 갈하고 똑같다 조금 있으면 말라비틀어질 거를 So these leaves which were just simple practical things covering nakedness Became leaves in our society of our own methods of survival our own rationalization our own philosophies So these leaves became into huge systems educational systems theories and many many different things 오늘날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이파리 가지고 수치를 가리는 것 보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 이파리는 니네가 교육 좀 더 받아가지고 기술 좀 더 익혀가지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우리를 가리우려고 하는 현랩한 이파리들이라는 것이에요 So the virus has developed into sciences and greater systems and universities and theologies and all kinds of things The virus has so many faces so many forms 오늘날 그 죄악의 바이러스는요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더 개발되고 성장되서 우리 스스로를 커버하려고 하는 저 이파리 같은 걸로 만들어 실제로 보면 저 이파리인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그때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름 버림받은 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야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 저기 누구시지 누구시지 그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신양을 받으실 때요 예 바로 똑같은 유혹을 그 예수님께 사탄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그 사탄은 항상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과연 나 하나님께로 왔나 안할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도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우리가 헷갈린다는 말을 목사님 고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ո painted 2. Vietnam 혼란시키는 seem 혼란시키는 아 혼란 혼란시킨다 혼란 혼랄 혼란케한다 첫 번째는 우리를 혼란시킨다 첫 번째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바로 미혹에 넘어지도록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얼마든지 돌덩이를 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소? 그러면서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혼동케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미혹해 하고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오 이브가 아바라스 이브 이브가 바로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 있었더라도 사탄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분은요 바로 그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두 음성에 들려왔을 때 그는 사단 쪽으로 기울을 기울이지 않으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길을 지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바로 이 분은요. 바로 이 분은요. 바로 미혹의 소리 쪽으로 발을 옮기고 그 쪽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바로 하나님께로 그의 발자국을 옮기고 길을 기울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악에 의해 미혹의 소리를 들으며 keinen애의 성의 풍부한 자gard의 ils 과 Sindri 예수님께서 인 locals를 내주하다가 아 deform하고 경계warz 예수님께서는 여수님은요 마치 뭐가 확 끌려 가듯이 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그분을 확 당겨가듯 그분의 음성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예요. 이브가 똑같은 그런 미혹을 당했을 때 이브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과 달랐다고 하는 거에요.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험 이렇게 혼돈하고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돈할 때 이 두 경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뭡니까 나는 뜨그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사탄아 나는 너의 꼬임을 뱉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덕으로 나를 채우리라 사탄은요 예수님께 바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 의심의 바이러스를 한번 주사를 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이 인류를 죄가운데로 받돌이기 위해서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를 그에게 지금 놓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And human beings say somebody's gotta die The humans must die. They the ones killing the earth. Justice must be done. That's what's been said today. That's what's been said today. 예, 오늘날 또 오늘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바이러스는 다 죽지 않습니까? So Jesus, Satan wanted the humans to die. 예, 바로 사탄은요. 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죽도록 그러고 있었습니다. So when Jesus was going forward and Satan was trying to inject the virus into Jesus, Jesus said no. No. 예, 바로 이 사탄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And so when Jesus said no to the virus, 아, 아니다. 나의 이 죄악의 바이러스야. 아, 차라리 내가 그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So He chose to die. Because somebody must die. 어떤 이 죄악으로 말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희생합니다. And so I'm so glad that Jesus has chosen. Jesus has found the solution to the virus. It's His death. 예, 예수님은요. 바로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So that's one part of the solution. The other part is us saying we are powerless and we will walk into, we will reattach to God.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없고 연약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이 터치. 다시 한번 아버지를 터치하고, 아버지와 함께 터치하고 그분의 파워를 받아야 되죠. So the way we do this is by we do not live by bread alone. We don't live by our needs alone. We don't live by our survival alone. We live by the word of God.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주님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성전 속에서 죄악의 바이러스 그 사탄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 안으로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 그 죄악의 바이러스는 돈으로 지위로 물질로 우리를 덩타고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의 자비를 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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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